얼마 만에 이렇게 마주 보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전 진짜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할애 아닌데 오빠인데 뭘 네 오늘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던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훈이가 에너지 충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한 에너지 지원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왕 지훈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지훈이 보고 싶어서 새벽 5시부터 여기 왔었대요 와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아니라고 아 그래도 말이라도 그죠?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에너지가 그동안 얼마나 분출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지훈이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좀 같이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방역수치 잘 지키시고 정말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마주하니까 너무 좋네요 어떻게 하시는지 지훈이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야 우리 국가축제가 세계 속의 국가축제에 으뚝 솟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지훈이가 먼저 콩 짜라자자자 할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동안에 억눌려 있었던 그 에너지를 한 번에 헤이 하시면서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작아졌대 하실 수 있으시겠죠? 풍선 색깔이 너무너무 색색 우리 국가꽃처럼 예뻐요 그렇죠 그렇죠 풍선을 들어오셔도 되고 주먹을 하늘로 때리셔도 되고 손을 들어도 됩니다 그냥 속에 있는 거 한 번 확 풀어내보려니까 아시겠죠? 네 연습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하시고 콩 짜라자자자 여기는 아주 좋은데 여기 국가꽃이 조금 시들시들하네 다시 한 번 콩 짜라자자자 콩 짜라자자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국가꽃이 활짝 폈어요 이제 제대로 이 에너지를 발산할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나? 네 여러분들 박수 받으면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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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영상 했죠?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잡고 싶어요 쉽게 살려나봐요 eliminated 다 같이 시작 시작 깎이들끝줬쥬쥬쥬 이 셈이야 새치기만 내 사랑 꽃긋만 새쳐도 희념이야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꽃긋한 자 미리 깨무치던 숨이 안전한 오늘 밤이 준비하시고 더워져이고 싶어 꽃긋한 자 꽃긋한 자 너를 나야 해 꽃긋한 자 꽃긋한 자 사랑해 다시 한번! 꽃긋한 자 꽃긋한 자 꽃긋한 자 꽃긋한 자 꽃긋한 자 사랑 사랑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에너지 다시 한번 모아볼게요 다같이 준비하시고 1, 2, 3, 4 1, 2, 3, 4 마지막 굿질루 굿짜조 우리 마리 마리요 굿질루 굿짜조 우리 마리 마리요 굿질루 굿짜조 사랑사리노 뭐라구요? 앵콜이예요? 여러분 안 추우세요? 하기가 저보고 추우시다 그러면 안 되죠